가자 아니 미친 돌 아니야? 아니 왜 그러냐고 75잖아 75 75 55%야 55가 뭔지 몰라? 네가 괜히 돌로 태어난 거 같아? 너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돌이었을 새끼야 이 새끼야 인마 55를 모르잖아 이걸 어떻게 다 붙이냐? 다 붙이냐? 굴려 소련이야 이거 확률은 붙거나 안 붙거나 뜨거나 안 뜨거나 55 간다 하나 둘 셋 그럼 천원이 아니라 0을 하나 더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갖다가 창도덕이 없어 내 그릇? 멀지 않아 가까워 확률도 높아 냄새가 나 성공 스멜 하나, 둘, 셋 음~~ 엿 먹어 또라이 새끼 저의 새끼 나쁜 새끼 쓰레기 새끼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부 걸고 아우! 네! 우와 씨네 오늘 오늘 안 주려나? 오늘 안 깎여도 이게 적당히 안 깎여야 되는데 이게? 몇 쳐먹어? 이 ㅆ신게임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돌 깎을 때는 욕좀 할게요 제가 원래 방송에서 욕을 정말 안 하는데 못 참겠네요 화물차가 추월하는 느낌이에요 으악 제발 제발 아 아 앗, 쒸! 제발, 부처님! 제발~! 부처님은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네요 종교 수합 좀요 오셨다, 우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해내겠습니다! 좀 차분하게 깎다라고요? 니벨, 봐봐! 이걸 뭐 천천히 누른다고 뭐 붙어요? 봐봐, 씨! 문이 트위팅! Annual 1, 2, 3, 2, 3, 4, 5, 6, 7, 5, 6, 7, 8, 9, 9, 10, 9, 10, 30, 9, 10, 11, 10, 11, 11, 12, 13, 16, 10, 12, 10, 11, 12, 13, 12, 13, 19, 12, 14, 16, 12, 14, 14, 13, 15, 13, 14, 16, 14, 14, 14, 14, 14, 15, 같음 이번엔 안붙을거 같음 이건 나도 모름 쿠크르 띵뽕 이렇게 바꿔 그냥 확률을 뭐하러 보여줘 수바 안맞는데 40만원 공중분해 해버렸다 게임을 수바 4년을 해가지고 원정대 레벨이 300인데 구골드가 이게 아 진짜 뭐 할 수 있는게 없어 님들 진짜 진짜 이제는 진짜 다 쥐어짜가지고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님들 28골 남았구요 마지막이라고 돌아 마지막 몰라 라스트 쉐끼가 제일 악랄한 새끼야 사람이 벼랑 끝에 몰렸는데 헥터 파스칼킥을 날리는거에요 이 새끼는 지금 앗 75평 야 이 새끼 장난치네 야 운영자 보고있으면 장난질 그만해 빨리 스위치 올려라 빨리 진짜 안웃겨 이거 이러다 방송 망했어 수바 돌 깎는거를 하루종일 보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적당히 하세요 운영자님 재미없으니까 야 방송 망했어 왜 나 카돈 둘래 아니 이 사람 97 뛰었어 리액션이 맛있다 본인거 97 깎다 깎을 돈이었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나한테 좀 주는거지 기분좋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자 아아 아 제발 진짜 65퍼 잖아요 아 제발 진짜 65퍼 잖아요 저게 나 사망ace 아 과연 두근비 아 아 아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해 두근비 내가 지킨다